응급차 앨리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앨리스를 점검해 볼까요? 알력을 알맞은 자리에 놓아주세요. 내일의 목표는? 숫자를 눌러 병원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병원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들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물건을 알맞게 배치해 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잘했어! 몸이 아픈 친구들 들것을 실어주세요 들것을 놓여 앰뷸런스로 옮겨 주세요 스티커를 마세요 스티커를 마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스티커를 마세요 스티커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티커를 마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마세요 스티커드 스티커를 마세요 스티커를 마세요 스티커를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비가 끝난 엘리스가 사고 현장에 출동했어요. 엘리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포크레인 포코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포크를 점검해볼까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장난 바퀴를 제거해주세요. 새 바퀴를 장착해주세요. 바퀴를 돌려 고정해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기계를 움직여 흙을 펴주세요. 정말 멋져! 기계를 움직여 흙을 펴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티커를 마주하Cs 스티커를 내려가주세요. 정말 멋져!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